28, 43, 아하 이거 어떤 사연일까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는 딸 때문에 고민이라는 어머니 사연입니다. 지금 딸은 28살이고요. 남자친구가 43살, 그러니까 띠동갑입니다. 딸이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에게 끌린 이유가 있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부재 때문인 것 같다. 어머니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연자는 딸이 어릴 적에 남편이랑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딸을 키웠고 다행히도 딸도 구김없이 잘 커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 딸이 2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나이가 43살인 건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딸은 남자친구가 아버지 빈자리를 채워줬고 또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결혼을 시켜도 될지 고민이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드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딸입니다. 엄마 우리 은배 오빠 민증 나이는 저래도 신체 나이는 20대야. 저 근육 좀 봐. 저거 저거 저거. 그리고 백종원 아저씨 15살 차이나는 소유진 씨랑 잘만 살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동그라미. 아 승희연님. 역시 저는 승희연님의 그 지조. 뚝심. 존경합니다. 다음은 엄마입니다. 이 거사. 이 미련한 거사. 너 40줄에 네 남편 은퇴하고 환갑잔치 치러줘야 돼. 그래도 좋아. 너 50줄에 네 남편 병수발 들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좋아. 아이고 은배 이눔아. 이눔아 이거 완전 도둑놈이네. 아이고 액수 아 예 저 저 은배 오빠 예 그렇습니다 스물여덟 마흔세 살 열다섯 살 차이라고 하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듯이 두 사람이 애정만 있다면 관계는 없습니다 여기에 경제적인 거라든가 다른 게 끼면 모르겠지만 둘이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미국 미남 배우 디카프리오가 예 지금 여성 만나고 있죠 예 거의 삼십 살 차이 납니다 예 요거는 요걸 얻어먹더라고요. 하지만 열다섯 살 차이라고 한다면 사랑만 있으면 오케이 괜찮다 있습니다. 자 일단 박 변호사님 의검.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제가 지금 한 마흔세 살짜리 연예인들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뭐 김래원 씨 박효신 씨 뭐 다 괜찮아요. 문제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도 사실 많아 보이지도 않고 뭐 스물여덟. 만약에 관리를 잘 안 한 남자다. 그런 남자라도 하더라도 마흔세시고 스물여덟이면 크게 저는 문제가 없다고. 제가 아는 분들도 조영구 씨 같은 경우도 좀 아내보는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잘 삽니다. 이거를 갖고 일은 딱 기준으로 한 번도 보지도 않고 다른 어떤 기준 없이 나이 기준으로만 보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뭐 조영구 씨는 결혼하실 때 이게 좀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죠. 그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이제 승희원님의 생각. 아버지의 마음은 농납 안 되죠. 우리 딸인데 우리 딸이 15년 많은 사람과 아무리 사랑한다고. 지금 아버님은 아버님은 이혼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일반적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면.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딸을 키우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사위가 멋진 사위고. 뭐 빌딩을 100채를 갖고 있어도 그냥 딸이 조금 더 안전하게 결혼했으면 좋지 않을까. 아까 그 말이 저는 제일 와닿아요. 물론 건강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모르니까. 저는 오히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연화하고 결혼했으면 어떨까. 만약에 따님이 진짜 한 20살 차이 나는 사위감을 딱 데려왔어요. 저는 보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반대입니다. 문도 안 열어주실 거예요? 네. 무조건 반대입니다. 근데 돈이 많아? 제가 돈이 많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딸이 근데 아빠 나 은배 오빠 아니면 나 죽을. 뭐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제가 설득해야죠. 근데 우리 딸 아마 제가 봤을 때 제 말 들을 겁니다. 너무 과신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 들을 거지? 듣는답니다. 네. 자 우리 이 기자. 이 기자 생각도 조금 궁금합니다. 사실 저 제 친구들이 좀 나이 많은 남자친구를 사귄다라는 얘기를 하면 주변 친구들이 그러거든요. 너 다른 애들은 남자친구랑 워터파크 갈 때 너는 네 남친이랑 계곡 가서 능이 백숙 보양식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계곡 무시하지마. 그러니까요. 보양식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마음이 있으면. 계곡이 뭐 어때서. 계곡이든 능이 백숙이든 보양식이든 뭐가 어떻겠습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러브제이님은요. 가는 데는 순서 없어요. 크크크 라고 말씀하셨고요. 페이스오프님. 나이가 먼 상관하셨지만 안은영님은 하지마 제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권동호님.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은배오빠면 인정입니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은배오빠. 좋습니다. 저 결혼했습니다. 네? 결혼한 사람이에요. 네. 뭐 따로 여쭤보지 않은 내용이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